야, 봐봐.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해 그? 뭐해 그까? 와! X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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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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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여기 있어? 어디 있다? 어디 갔다? 다 explodible. 이렇게 싣고서 장보러 가는 거야 그치 장보고 이제 바로 가면 돼 지금 찍으면은 몇 분 나오나요? 차가 X 막히나 보다 한 시간 걸리네 응어 짖거려 쓰읍 하다노치 왜 이렇게 생겼어? 왜? 원래 막상 아래 삼각대 달려 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나? 이건 밑에 다는 거야 아직 밑에 삼각대는 안 달았어 야 너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거기 가서? 고기 먹어야지 그거 말고 고기는 당연히 먹는 거고 너 X 돼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마트를 가서 먹을 거를 살 거야 그래 일단 고기는 뭘로 사냐? 너네 뭐 어느 부위? 일단 난 힌두교라서 손은 안 먹으니까 손은 빼고 고기? 너 되게 힌두교랬냐? 언제부터 힌두교랬냐? 개종한지 X가 됐어 언제 힌두교랬냐? 언제냐? 어떻게 하는 건데 개종? 그냥 손 안 먹으면 돼 손이 뭔들랑 좋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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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기먹을 틀어서 이거 뭐지? 그런 거 아... 백인박스 필수 아니냐? 백인박스 맛있어 이거 싸? 이거 천 원 밖에 아니야? 그걸 뭐 어떻게 해? 이거 그냥 구워보고 맛있다 이거 아...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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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사? 뭐야 3500원이야? 3,400원 X비 싸네 이거 몇 개 사? 생이버섯 이거 하나 사고 생이버섯 하나 사야 돼 되게 이거 안 먹어 뭐? 안 썼나? 아니 벗어먹어 몇 개 사? 하나만 사 벗어먹을 거야? 자 이리 와 봐 벗어먹어 아... 아 이거 먹고 싶네 아... 아... 하나도 안 매운 거잖아 매운 거 없냐? 고인마, 고추 청량... 청량 고추한테 야 야 그냥 너는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ㅋㅋㅋㅋㅋ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니야 합심해서 해 낭비한다니까 돈 많이 쓴다니까 이게 안 해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회의 버섯은 내가 인정해 꼬박은 맛있어 회의 버섯은 안 먹어 봤어 회의 버섯은 안 먹어 봤어 그래서 그런 거야 턱 이따 400g야 세 개 사라고? 세 개는 좀 많은 거 같은데 그래 내가 봤는데 다른 거 봐 왜냐면 이것도 있잖아 이거 말고 뭐 군도 있을 거고 낭인도 있을 거고 그래 그냥 세 개 사 정신양을 zor 보면 친구 나 nerede 이쁘어 이쁘다 서힛 Aman 저는 저게 오, 안에 예쁘다 차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이거? 오른쪽이잖아, 오른쪽으로 들어가래, 지쳐서 안녕하세요 저희 예약했는데 성함이? 김주연이요 김주연씨요? 네 이 시각 세계가 인간세계 이 뒤에는 바베키장이고요, 이 옆으로 가면 계복이에요. 아, 거의 뭐 지금 갈 수 있어요? 아, 넘대로 가시면 돼요. 오, 계곡! 오, 계곡! 정말 재밌겠네. 쟤, 쟤 샌드위스 입고 왔어? 원래 처음부터? 응. 야, 너도 그냥 들어, 가라. 구독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. 양말 젖는 거 좋아하냐? 응. 아니, 니가 여기 넘어지는 거 좋아. 아, ㅆ. 지금 저희는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길이 있어, 이끼누. 카메라, 이거. 어? 갈 수 있어! 쿨스 핀데, 반바지를? 너가 앞장서 왔어. 다 군대 갔다 왔는데, 왜 그래? 군대에서 반바지 입고 이런 곳으로 걸어오진 않았지. 야 봐봐 안된다고 아줌마가 뭐해고 목이 크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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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빨리 돼줘 빨리 돼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왜 이래 이X들 아니 너네가 나한테 붙은 것 마냥 아니 진짜 목이가 좀 이따만게 눈앞에 있었다니까 그래 좋은 모험이었다 너네 농구 좀 하냐 너 내기 하나 해야지 태훈이가 농구를 잘하지 뒷정리하기나 뭐 공 쓰니까 이렇게 힘드냐 야 순서 정하자 가위바위보 화면 앞에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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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실전에 가위바위보 야 이거 가위바위보 나 3점이지 3점이야 너 내가 1등 못 하잖아 니가 너 X 때문에 내가 1등하는 수밖에 없네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1등 못 하잖아 아 좀 맞추기라도 하라고 너가 지X한테 몇 점 준 줄 아냐? 희망이 없네 희망이 없네 역시 X들은 X가 어쩔 수 없어 야! 아까 뭐라 그랬냐? 기쁨이 날 뛰는데 암튼! 아! 암튼! 콩! 아! 자! 황! 저거 어디 있어? 퍼져도 좀! 예, 뭔데? 네, 희망이 없네 테마트! 아, 진짜 이거 어디 있어? 이렇게 하니까 향이 나는다 응 은혜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탈출 후기 이거 하이라이트으로 끼우면 되잖아 눈동이 막 낭비쳐 아이고 진짜 대단한 거 진짜 다가와 너 심장마비아도 안 구해준다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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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왜 그래 수건 안갖고 왔다 다가와 재야 일어나 10시 11시 전까지 안 나가면 추가요금 된다 그럼 10시 50분 정도 2시 === 다가와 재야 일어나 확실하네요 이잇 이잇 이제 저희는 잘 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비용은 총 40만원 정도 3명에서 한사람당 15만원 정도 들었죠 많이 든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